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는 제25회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가 전북 세만금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59개국 4만 2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세만금 야영지에 모여 있는데요. 즐거워야 할 행사인데 날씨가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연일 폭염 경보 속에 행사 이틀 만에 지금 온열 질환자만 4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송승민 기자가 젠버리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송승민 기자 네 저는 지금 전북 부안 세만금에 위치한 젠버리 야영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대회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행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젠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소속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4년마다 모여 함께 캠핑을 즐기는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세만금 젠버리까지 두 번 개최했는데요. 지난 1991년 17회 세계 젠버리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습니다. 9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군요. 4만 2천 명이나 참석하는데 이번 세만금 젠버리 대회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젠버리 야영지는 국내 최대 간척지인 세만금의 농업 용지 위에서 꾸려졌습니다. 한쪽 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국립공원인 변산반도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야영장은 8.8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070개 면적으로 텐트 2만 2천 개가 설치됐습니다. 축구장 1,070개 면적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카우트 활동이기 때문에 불피우기, 뗏목 만들기 등 생존 프로그램이 있고요. 군산 고군산 군도에서 1박 2일 섬 트래킹, 부안 하섬의 생존 캠프도 있습니다. 또 전주 한옥마을에서 문화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더위와 싸우는 생존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지난 주말부터 한국에 들어온 스카우트복 입은 대원들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좀 의미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야영을 할 만한 날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폭염 경고가 계속되는데 현장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젠버리 대회 시작 전부터 찜통더위, 폭염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오늘 젠버리 조직위 측의 브리핑에 따르면 4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출동해 이송한 온열 질환자 수만 48명이고 이 가운데 2명이 실신했습니다. 취재 진영에 공개된 야영지를 잠깐만 걸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터져 나오고요. 40분가량 취재를 진행하게 되면 온 몸이 땀으로 젖을 상황입니다. 지난 젠버리도 참가했던 캐나다 지도자를 인터뷰해봤습니다. 차 위에서 달걀이 완벽히 익을 정도입니다. 지난 대회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자연이 우리를 뜨겁게 만드는 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진짜 덥네요. 야영지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랐고요. 최고 체감 온도도 36도에 육박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차 위에서 계란이 익을 정도라고 하니 말을 다 했겠네요. 진짜. 그런데 해가 지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온종일 텐트가 좀 열을 받아서 열기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무더운 여름날 그늘막에 텐트를 쳐도 텐트 안은 찜통이 되는데요. 야영지의 텐트는 띄약뱃을 그대로 받고 농지의 습비까지 올라와서 잠을 청해 곤혹스로도 찹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가이아나에서 온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은 시원하진 않지만 적당한 온도였다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더운데 생전 경험하기 어려운 날씨를 여기서 겪고 있어요. 그래도 밤에 잠들기는 괜찮은 온도입니다. 밤에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생전 경험하기 어려운 날씨라고 남아프리카 청소년도 말을 하네요. 지금 400여 명이 온열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나 대응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긴급 응급 상황을 위해서 젠버리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요. 젠버리 병원과 응급의료소 5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는 수시로 물과 음면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얼음물이나 얼음팩처럼 긴급하게 더위를 식혀줄 만한 물품도 제공이 됩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시원한 얼음물이 필요한 상황인데 단순히 물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젠버리 참가자들은 그래서 야영지 안에 설치된 편의점에서 얼음을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4만여 명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 더위 외에도 다른 불편한 점이나 문제가 없는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송 기자 취재 내용 보니까 화장실 관리 상태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요? 네. 혹여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요. 40년 전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와 변이 딱딱하게 굳어있었고 물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인접한 3개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 변기 6개가 모두 같은 상태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보도가 나오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고요. 또 농업용지 위에 야영지가 뿌려지다 보니까 지난 긴 장마에 무릉동이가 여기저기 남아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불편하게 걷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에 금방 조치가 취해진 이 화장실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만 장마 이후에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여전히 있는 모양이네요. 이 부분도 해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세계 젠버리 개형식 행사는 오늘 밤 8시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밤 개형식이 부안 젠버리 야영지에서 진행이 되고요. 정부 최고위층 인사를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이 참석하고 다음 세계 젠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케이팝 콘서트도 열립니다. 예보에 따르면 폭염이 계속될 예정인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좀 건강 상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억만 갖고 무사히 돌아갔으면 하네요. 송 기자도 젠버리 현장 소식 저희 라디오와 노컷뉴스로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은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